세계 최초 모자 화폐인물 탄생지 오죽헌, 신사임당의 꿈을 품다 이곳에서 탄생한 위대한 인물 강릉 명문가에서 태어난 신사임당 단지 현모양처라는 모습에 국한되지 않고 뚜렷한 자아를 가진 큰 인물 어린 율곡을 키우고 친정을 떠나가며 지은 시조에서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딸로서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준다 저자 울트리네 하늘 아래 미친 찬귀한 영광 바람 따라 나를 부르나 구름 위에 맺힌 그 기양가 찬귀한 영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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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